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청주 공무원이 1심 법원에서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보은당국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주 다섯 번째 수소차 충전소 공모에 복수의 사업자가 신청했습니다. 내년에 5개 충전소가 풀 가동되면 수소차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 시민 축구단이 창단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K3 승격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서야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사망한 여중생 가운데 한 명의 의붓아버지가 구속되면서 비극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적 절차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제 과제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며칠 전 김병우 교육감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중생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핵심 과제는 수사 보완을 중시하는 경찰과 학생 정신건강 관련 기관 사이에 유기적 소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위기학생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마음건강증지센터와 위센터 등 학교안 상담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을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청주권 이외의 학교는 찾아가는 전문의가 직접 찾아가 상담활동을 벌입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대책을 새롭게 가다듬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학생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데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CJB 홍표입니다. 괴산군 청안면에 한 야산에서 거대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인근에는 50년 넘게 사용했던 폐석해 공장이 자리해 있는데 또 다른 싱크홀도 발견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정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 한 자락에 폭격을 맞은 듯 커다란 구멍이 깊게 패였습니다. 녹음으로 우거진 주변과 누런 흙빛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지름 10m, 깊이 8m로 한눈에 봐도 엄청난 규모의 대형 싱크홀입니다. 최초 발견자는 이명호 씨. 지난 14일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가 근처에서 싱크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땅 꺼짐 전조 증상은 1년 전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괴산군과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현장 조사를 벌이다 인근에 지름 1m, 깊이 1m 미만의 작은 싱크홀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싱크홀 부근에는 지난 2019년까지 50여 년간 석회 공장이 운영돼 왔습니다. 주민들은 두 싱크홀 외에 또 다른 싱크홀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석회 공장 내 갱도의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세계적 희귀종인 붉은점 모시나비 증식을 위한 자연 방사 행사가 영동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인데 올해는 기업체와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보건사업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모시적삼 같은 하얀 반투명 날개 위에 누비가 박힌 듯 붉은점이 아름답습니다. 멸종위기 1급이자 세계적 희귀종인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확인된 국내 서식지는 강원도 삼척과 경북 의성, 충북 영동 등 단 3곳뿐입니다. 영동은 먹이인 기린초가 풍부하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 가장 뛰어난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개체수가 늘지 않습니다. 2017년 첫 조사에서 35마리가 확인된 후 해마다 등락을 보이며 70마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반복되는 근친 교배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나비 수십 마리가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태어나 자란 붉은점 모시나비 40쌍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영동 지역 개체수 복원을 위해 지난해 30쌍에 이어 두 번째 방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첫 방사 후 불과 1년 만에 전체 개체수는 15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SK하이닉스, 영동군, 유원대, 환경단체 등 모두 7개 기관이 복원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나비 공동체가 돼서 나비 복원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동군에서 개체수가 확보가 돼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 속에 복원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붉은점 모시나비가 영동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100만 원 인상했는데요. 청주시의 다섯 번째 수소차 충전소 운영자 공모에 복수의 사업자가 지원하면서 충전소 확충에 따른 수소차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주유소입니다. 청주 다섯 번째 수소 충전소 운영자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제가 여기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지켜봤을 때, 여기가 이면도로 치고는 차량 통행량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세종시 관문이고. 차로 10여 분 거리인 남이면에 이 주유소도 수소 충전소를 운영해 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석유 제품은 점차 감소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 전기하고 수소는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마지막인 다섯 번째 수소차 충전소 공모에서 복수 사업자가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서원과 상당구를 대상으로 한 네 번째 충전소 공모에서 네 차례나 유찰됐던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꽤 달라졌습니다. 수소차와 충전소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청주 4개구에 5개 충전소가 풀 가동되면 올해까지 600대에 육박하게 될 수소차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창원과 평택, 삼척 등에 충공된 수소 생산시설을 청주에도 설치하자는 민간 차원의 투자 제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지역에다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해 설치를 해보겠다라고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 촉이 발생하고 있는 오작동 등을 개선할 기술 개발과 적자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의 자립 기반 마련은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를 연고로 한 남자축구 K4리그의 충주시민축구단이 창단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모패 행진을 이어가며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K3 승격을 목표로 붉은 땀바구를 흘리고 있는 선수단의 훈련 현장을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에 치러진 K4리그 6라운드 경기. 충주시민축구단의 저력은 이때부터 발의됐습니다. 상위권 진주시민축구단을 1대0으로 누르고 강팀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하며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열린 경기에서 아쉽게 1대1로 비겨 연승은 끊겼지만 7경기 모패 행진을 이어가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0위를 기록한 충주 선수단은 현재 2위까지 치고 올라가며 올 시즌 K3 승격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단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선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일단 코치님의 점수적인 이해도가 선수들이 전부 다 높아졌고 6연승을 하면서 지는 버릇보다는 이기는 버릇이 들어졌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번 시즌부터 새로 부임한 감독과 코치진의 역할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전력 분석으로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 게 적중하고 있는 겁니다. 충주 시민들이 우리 시민구단에 관심을 갖고 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선수들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충주 시민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충주시민축구단. 앞으로 남은 리그 18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도중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이 된 경찰 공무원이 7년이 지나 끝내 수문을 거뒀습니다. 이 경찰관에 대해 보은당국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 법원은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법원 판단의 근거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충주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경찰관 A 씨는 관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수신호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무산소성 뇌손상, 즉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3년이 지나 퇴직 처리됐고 사고 당시 입은 부상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해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요청한 A 씨의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충북 북부보험지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유족의 순직 등록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들며 A 씨의 사망 시점이 퇴직 이후였다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문구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이를 고려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사망 시점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유족의 순직 등록 요청을 각하한 국가보험처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충북 북부보험지청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는 보험회사 연쇄 감염으로 3명이 추가 확진됐고 무증상 10대 미만과 자가 격리 중이던 40대가 각각 확진됐습니다. 청주 보험회사를 매개로 한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당 보험사 지점 4곳의 직원을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과 괴산에서는 각각 2명과 1명이 확진됐는데 3명 모두 유증상 20대들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부터 도내 스크린골프장의 방역 지침 준수 상황에 대한 야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영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 요소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영동 스크린골프장발 확산 여파로 영동군에서는 초중고 6개 학교가 짧게는 오늘 하루, 길게는 사흘간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올 1분기 충북의 자연 증가 인구가 802명 감소했습니다. 충북은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분기보다 감소한 2,178명에 머문 반면 사망자 수는 2,980명으로 집계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 인구가 마이너스 802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자연 증가 인구는 계속 줄면서 순유입 인구 증가 없이는 전체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이 4개 시도지사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와 청주 도심 통과 충청 광역철도에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관련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위원장에는 남기현 충청대 교수가 내정됐고, 고숙희 대원대 총장과 이현석 서원대 교수, 유재풍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서민됐습니다. 남기현 위원장은 모레 임명장을 받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분야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모교인 충주고등학교에서 내가 반한 통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충주고 39회 졸업생인 이 장관은 9회 통일 교육주간을 맞아 미래세대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통일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평화기행 도서 100권을 모교에 기증했고, 충주고에서는 재학생이 그린 이 장관의 캐리커처를 선물했습니다. 2021 청원생명축제 현장설명회가 청주시 의원들과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 시설물을 둘러본 뒤 올해 축제 테마와 방향에 관한 대행사 측의 브리핑을 듣고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1 청원생명축제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열흘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는 다음 달 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폐소 판결했습니다. 또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 처분 및 시설 폐쇄 관련 취소 청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우리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21년도 대물림음식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물림음식업소는 2대 25년 이상 운영 중인 향토음식점이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충북 맛집 수록, 위생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창록, 승민 DNC 대표가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하고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모금회가 설립한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충북에는 이창록 대표를 포함해 지금까지 63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8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청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청주시 윤량동의 한 병원에서 63살, 83살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 안에서 보호자가 잠시 화량실을 다녀온 사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 교육지원청은 동급생에게 제설제를 먹이고 손소독제를 부어 불을 붙이는 등 1년간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제천의 모 중학교 학생 6명에 대해 강제 전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학교 측이 폭력과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축소 무마려 했다는 피해 학생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